피복아크 용접기능사 필기 합격을 위해 오늘은 5문제를 준비했어요. 한 문제랑 1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용접이옴의 피호 강도는 어느 것을 넘으면 파괴될까요?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용접부의 시험에서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비파괴 검사 중 자기검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용접결함의 종류 중 구도상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파괴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.